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의 양병모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산을 던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산을 던집니다 그것도 바다로 던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시장하셔서 먹을 것 있나 살피던 중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열매가 있나 보시죠 없지 않습니까 질책하십니다 아니 저주하십니다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라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것을 지날 때 보니까 제자들이 그 나무가 마른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의심치 않고 믿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산을 명하여 믿음으로 명한다면 바다로 던지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면 두 산에 올라가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도 여섯 지파가요 에발산에도 여섯 지파가 올라가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이라는 뜻은 잘라낸이라는 히브리어 뜻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한례받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것을 잘라낸 거예요 이제 거룩한 속성이 된 겁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만들어진 새 사람 속성입니다 그럼 에발산은요 에발산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벌고 벗은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죠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악한 속성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리심산 하나님의 속성과 에발산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가난 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취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길카밭에서 돌짝밭 가시덤불밭을 지나서 옥토밭으로 만들어가지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어야 되는 땅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고요 믿음의 열매고요 소망의 열매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이 열매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세인들 안에 있는 그 악한 속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발산의 속성이죠 외식입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 하지만 속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무덤에 회취를 하지만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밖으로는 도덕 윤리적으로 괜찮은 것 같지만요 안에는 그대로 어둠의 속성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고뇌하는 겁니다 무슨 고뇌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에발산의 속성이죠 끊임없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고뇌합니다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속성입니다 이 험악한 산 속에 살고 있는 가난 7족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옮긴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요 내 안에 있는 악산에 살고 있는 옛사람의 속성들 가난 7족속의 속성들을 던져내야 됩니다 바다가 어딥니까? 그들의 고향이죠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오직 그리심 삶만이 주님의 거룩한 속성만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